그렇죠 회전을 살짝 억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 잘 쳤어요 자 내공이 멀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목적구 맞고 내공이 살짝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굳이 회전이 많을 필요가 없었던 바깥 돌리기에요 또 한 번 뱅크샷 겨눕니다 일단 힘있게 걸렸죠 걸렸습니다 자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의 감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누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공이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파워 있게 스트로크를 한 겁니다 와 저런 몸 쓰는 거 저 처음 봐요 위원님하고 경기할 땐 안 쓰셨나요? 아 전혀 안 쓰더라고요